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어제 6평 끝나고 저도 문제 딱 받아들고 얼마나 울고 있을지 지금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시험지를 보면서 주룩주룩 눈에 눈물이 맺힌 수험생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DM이랄지 SNS를 토대로 연락했던 수험생들은 강의 듣고 만점 받은 학생들 수천 명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가 어려웠던 건 현역분들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가 생윤부터 말씀드린 생윤나 윤사나 문제가 약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딱 과거에 문제 보고 인간관계 친구, 좋은 친구, 도덕적인 거, 재밌는 거,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거,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거 거의 없고 고난도 주제들이 다 나왔던 거죠. 그냥 쉽게 읽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문항 배치 패턴이 1번 윤리학에 분류 나온 다음에 2번 윤리이론, 3번 죽음윤리, 4번 하보마스, 5번 엔수생들은 막 딥박 작년 나를 1년 재수의 생활로 이끌었던 니 부어 여기 나오고 부어버리고 싶은 니 부어 그 다음 6번엔 또 환경윤리, 이게 웬걸 벤다웨그램도 아니고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화살표 문제로 문제 출제하고 7번 잠깐 친구 문제 좀 쉬려고 했더니 8번 핵심 8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쉬운 문제일수록 제시문 읽어봐라. 제시문에 정답이 있다. 태아는 합리적 자아식적 존재가 아니라 미래, 미래죠 미래. 그런데 8번부터 정답을 체크하면서 8번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지 보면서 깜놀하는 거지. 8번 난 틀릴 이유가 없는데? 왜 3번이야? 정신 나은 거 아니야? 정답지? 왜 이래? 왜 이래? 아 내가 틀렸구나. 8번에 긁어봤더니 9번도 틀렸어요. 10번도 틀렸어요. 10번에 니은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평가하는 출제 코드 읽을 때는 항상 그런다 했잖아요. 여러분 반응이 이런다니까? 10번 니은 딱 있고 니은 뭐지? 두 번째. 아 싱어? 싱어는 이익이잖아. 그럴걸? 그럴싸해. 정답일 거야. 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좀 고난도 문항들은 둘 셋 나오면 그냥 둘 찍어. 수능땐 그러지 마라. 수능땐 그려놓고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습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연습을. 찍는 연습이 아니라 왜 니은이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고. 그 다음 넘겨가지고 이제 뒷장도 한 장 더 넘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게 풀다 보니까 11번은 자율주행 자동차. 내 머리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 읽히겠어? 안 읽히기 시작하고. 12번 또다시 막 달리는 거지. 시민불복종 예술. 아 14번 좀 쉴려고 그랬어요. 13번에서 쉴려고 노인과 관련된 고령화 문제 풀다가 15번에서 다시 깊은 울림의 빡침이 올라오면서 기억 정형화된 재화분배 원칙이 뭐냐. 분명히 제가 강의 때 수차례 강의했던 내용. 개념 때 심화 때부터. 그 다음에 잘로는 기출 때부터. 수특분석 때 계속 강조했던 노직의 정형적 원칙에 대한 비판. 꼭 기억하는데 출제된다는 데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요사가 또 출제 포인트가 있을까? 또 있습니다. 역사적 분배관이랄지. 그 내용 읽고 넘겨봤더니 뒷장에서는 칸트 연구평화론과 정전론 문제 내정 불가능성까지 꼭 비교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앞에서 야 김종이 강의 잘했으니까 너 잘 봤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생윤문제 트렌드가 이번에 6평이 여러분들 어려웠던 이유가 평이한 문제로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코드들로 문항 안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1번 문제부터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 코드들을 찾아내시는 게 이번 6평의 관건입니다. 현역분들 알아요. 이번에 시험 못 본 거 알고 있습니다. 등급컷은 또 왜 이렇게 올라가? 어쩔 수 없잖아요. 6평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지금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것처럼 생윤문포기다. 나는 나의 길 다른 광고 갈 거다.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지 마시고 왜 내가 틀렸는지 지금 왜 내가 문제를 어디를 잘못 봤는지 하나하나 분석해드릴 테니까 해설강에 오셔서 포인트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평입니다. 이제 6평이고 수능 그날까지 생윤이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생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최고의 전문가답게 여러분 최고의 만점의 길로 어떻게 출자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내가 앞으로 공부법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시험시간 30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내용 중점적으로 해설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평의 시간 동안 고생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